경북도 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도내 109개 학교를 대상으로 성면 철거 작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여름방학 동안 50개 학교에서 성면을 제거한 데 이어 도교육청은 2027년까지 성면 제거에 매년 2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. 성면 제거 직후 학교 성면 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야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잔재물 책임 확인제도 시행합니다.